18번 안으로는 침잠하면서 길을 찾아라 내면을 깊이 살펴라 그런 의미예요 19번 밖으로는 대담하게 나아가면서 길을 찾아라 용기 내세요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 20번 어떤 한 길로만 그것을 찾지 마라 저도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주적 깨달음을 얻는데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여기서 요금만 보고 우르르르르 여기서 여기만 보고 우르르르 여기서 여기만 보고 또 와장창 여기서 여기만 보고 와장창 또 여기서 여기만 보고 와장창 지식 노름으로 혹은 영성을 조금 얻어다가 혹은 채널링으로 혹은 신이 내려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길로만 그것을 찾았을 때는 여러분이 미끄러져요 그거는 지름길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깝잖아요 여기는 선생님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얼마나 아까워요 말은 배우라고 하면서 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용기 못 내는 거죠 왜 공유하고 공명하고 공진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배척하세요 그러고 있는 자신은 정치인하고 다를 게 뭐예요 깨달음에 상하가 있어요 위험성은 있지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소통하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이런 책에서 다 배우듯이 우리들이 모든 선생님의 이치가 맞아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동영상을 다 보면서 거기서 이치를 찾듯이 뒤에 숨어서 옛날 경전만 찾고 그게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가져다 씹어야 돼요 예를 들면 왜 옛날 경전만 가지고 공부할까요 물론 이런 경전이 있다 그러면 자명한 지가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떠드는 것들보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런 오래된 것들은 여러분 증명이 안 돼요 이게 내가 떠들면 그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조금 틀리면 어때 내가 해석한 게 맞겠지 속으로 흥정 그게 잘못된 건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업이에요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쳐 천벌을 받죠 천벌을 받아 자명하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가르쳐도 천벌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깨진 진리 세상에서 내가 평화평화 거리면서 여기서 지금 바르겠다고 지금 페트평을 포장을 뜯어가지고 분리수거를 한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죽어 떨어지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게 쌓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읽어볼게요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길이 있다 이건 맞죠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그 길은 달라요 아까 설명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헌신만으로 찾아질 수 없고 종교적인 사생만으로도 열렬히 발전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희생의 노력만으로도 삶에 대한 세심한 관찰만으로도 찾아질 수 없다 제가 설명한 게 이 얘기예요 방금 각각의 전문은 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 그 어느 것도 제자를 한 단계 이상 앞으로 데려다 줄 수가 없다 이게 맞다는 거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계단들이 필요하다 이게 맞아요 인간의 악들을 하나씩 극복함에 따라서 그것들이 사다리를 구성하는 계단이 된다 이 말도 자명하죠 인간의 미덕들은 진실로 필요하며 결코 없이 지내서는 안 될 그런 계단들이다 황금의 계단이든 사다리든 이런 깨달음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강력한 이치들을 캐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통 공유 공명 공진해야 된다 창조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무들 그러나 비록 그것들이 깨끗한 공기와 행복한 미래를 만들지라도 홀로 떨어져서는 그것들도 쓸모없게 된다 길로 들어서 오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성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개개인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즉다 다지길이에요 자타부리 이런 의미인 거죠 동무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너무 소중하다고 했고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이 있기에 그것에 소중하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능할 수가 없다 그런 여러분들은 모든 성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줄 알죠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그런 여러분 개개인은 절대적으로 스스로에게든 모두에게든 자타부리이기 때문에 일즉다 다지길이기 때문에 물질이든 비밀질이든 이치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스스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느 경전이든 어디서 나오는 좋은 말일지 모르겠으나 이 말이 맞다는 거죠 앞에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 장사하죠 여러분들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이러고 도대체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복만 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전체 개체성을 확고하게 움켜잡았을 때 그렇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체 개체성 여기 있는 거 모든 성질을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힘이 있어야 진정으로 무에 닿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길이자 그것이 진리자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난 영적 의지 힘에 의해서 이 개체성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힘겹게 만든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말 너무 소중하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깨닫는 거 아니야 사용하기 위해서 힘겹게 만든 거야 무엇을 위해서 최소한 인류애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제가 방편 방편을 쓰기 위해서 힘겹게 만든 거야 너 무심 무력 알아서 뭐해 너한테만 쓸 거야 그게 아니지 사용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이 물질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동무 친구들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야 그렇게 힘겹게 만든 걸 알아야 돼 이 소리예요 이 말이 그리고 성장과 함께 지성이 개발됨에 따라 그 개체성 너머에 있는 생명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깨진 진리 세상에 흔한 봉사정신으로 평화를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놀랍고도 복잡하면서 분리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때 그때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그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어렵죠 설명이 좀 어려운데 분리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영혼 백신을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쪽과 이쪽이 있다 그거예요 이쪽은 우주 세상에 가까운 것이고 이쪽은 물질 세상 우주 세상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해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존하고 제가 뭐라 그래요 이쪽에도 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절대 그냥 깨달음으로 저쪽으로 가고 말 테야 하는 사람은 이거 설명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인지 분리된 생명이 존재한다고? 나는 그냥 하나 아니야? 참 나는 그저 온전히 다 아니야? 그렇게 막 깨닫고 말겠다는 거는 깨닫고 말겠다는 뉘앙스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쪽이든 이쪽이든 양쪽에서 다 그리고 양쪽에서 다 창조력 발휘 분리된 생명이 존재한다 그 정도는 인지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순리와 도리 정도 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대의 가장 깊은 존재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시면 속에 시면 속으로 뛰어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찾아라 일단 찾는 건 맞아요 찾는 건 물질력에만 허덕이지 말고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봐라 이것은 동서양이든 모든 입문자든 아니든 늘상 집중하고 있어야 될 문제죠 모든 경험을 테스트하면서 개체성의 성장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대가 속해 있는 인종을 구성하며 그대와 마찬가지로 발전하려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다른 신성한 단편들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움과 모호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각들을 이용하면서 그 길을 찾아라 동무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발전하려고 저도 아까 표현했잖아요 힘겹게 싸우고 있는 다른 신성한 단편들 동무여러분 아름다움과 모호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각들을 이용하면서 그 길을 스스로도 찾고 그 길을 찾고 있는 동무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존재의 법칙들 대전의 법칙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법칙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그대 내면에서 타고 있는 그 희미한 별에게 그대 혼의 깊고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그 길을 찾아라 이 뉘앙스도 너무 좋죠 존재의 법칙들 깨진 진리 세상 극복하시고 대자연의 법칙들 우주 섭리도 극복하시고 초자연적 법칙들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우주 세상으로는 적어도 닿아서 그것을 찾아라 그 소리예요 이게 지구적 느낌 나 애고의 느낌 제가 그리는 거 대자연의 법칙들 우주의 이치 초자연적인 법칙들 그것 이상의 법칙들 더욱 순수 이치 세상 그 세상을 다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대 내면에서 타고 있는 그 희미한 별에게 그대 혼의 깊고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그 길을 찾아라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란 말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존경해야 돼요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러분을 막 놔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을 막 놔두고 있는 거예요 흥정하고 있는 자기를 용기를 못 내는 이유가 뭐예요 존경심이 없어서 스스로를 사랑하지가 않아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깊고 깊은 존경심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써 여러분 스스로한테 퍼부어야 돼요 스스로한테 그래야지 용기가 생기고 그 이전에 굳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만 그렇게 사랑을 주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면 사람은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강아지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겠어요 지금 그대가 꾸준히 주의깊게 보고 존경함에 따라 그 빛은 점점 더 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존경의 빛은 자명하게 여러분들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그대는 그 길의 시작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발심 자체만 봐도 맞아요 이건 그리고 그대가 그대가 그 길의 끝을 찾았을 때 그 빛은 갑자기 무한한 빛이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도 맞긴 맞죠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천, 지, 인, 무, 환, 오, 6방이 열리면 7의 자리가 열리고 다시 8방이 열리면 9의 자리가 열리면서 10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원으로서 제가 그린 그림 있죠 무한한 빛을 바란다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했을 거예요 10 자체는 그렇게 발산되는 거예요 10 자체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한 하나가 되면서 바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나갈 준비 찰나 순간 극명한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 길을 찾았을 때 그 빛은 갑자기 무한한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여기서만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아 10의 자리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딱 끝내버리면 좀비 무의 자리를 거쳐가는 마지막 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의 자리가 마지막 문이다라고 또 착각하면 안 되고 각조가 달려있죠 모든 경험을 테스트하면서 그것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제가 물질력 물질력 거리지만 물질력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각은 필요하죠 각립행적으로 봤을 때 아 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물질이 이렇게 깨졌구나 아 현대 세상에서 사상철학 종교는 뭐라고 말하나 아 경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정도는 필요해요 왜 발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테스트하면서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감각을 알기 위해서 감각의 유혹에 불복하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심하라 물질력에 쌓여 있으라 물질력에서만 표현하라 그 소리가 아니죠 극복해라 그 의미라는 거죠 오컬티스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오컬티스트가 된 후부터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결코 그렇게 장사할 수 없다 우주 세상 섬리 이치마 캐고 앉아 있을 수 없다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대가 길을 선택해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유혹들에 굴복할 때마다 그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써 있죠 깨달음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작자들 이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컬티스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 딱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굴복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장사를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그러나 그대는 이런 유혹들을 공포감 없이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마음 아픈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도 그럴 수 있다 혹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계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끝냈을 때는 안 된다 그대는 그러한 유혹들을 깊게 심사숙고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혹들이 그대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용기와 희망을 좀 주죠 그러나 그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이 포인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진흙으로 발이 무거워진 형제 순례자에게 그대의 손을 뻗어주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 쓴소리를 저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로 그러고 있어요 전혀 앞으로 못 나가는데 전혀 앞으로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채라도 잡고 끌어내야 돼요 당장은 다 나다 다 나다 한때는 또 나였고 저조차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뻗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 터프하게 좀 언어가 이렇게 나가지만 저하고 다른 동무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나름 방편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야겠죠 설득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모자라는 면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 제자여 선한자와 죄지은자 사이에서 거대한 틈이 있지만 이것도 잘 보세요 그 선한자와 지식을 성취한 자 사이에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한자와 신성의 입구에 서 있는 자 사이에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3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틈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틈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의 일반 대중들과 떨어져 있다고 너무 일찍 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 소리예요 나 발심 요만큼 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하고 나는 차이가 이만큼 났지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자와 재지은자 사이에는 틈이 있죠 여러분 선한자와 재지은자는 틈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틈보다 더 큰 틈이 그 선한 사람과 깨달음을 좀 얻은 자 사이 그러면 거기에는 또 더 큰 틈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의 틈은 그렇게 선하면서 지식을 취한 자보다 신성의 입구에 서 있는 자 거의 끝물에 닿아 있는 자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 큰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하고 애고 구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 지구적 깨달음 나는 알았어 아 우주적 깨달음 알았어 이 정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 우주 세상은 훨씬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멀리 있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멀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전 뒤집기로 어떻게 해요 아 그것이 나구나 라고 알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번에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발신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런 강의들 곳곳에서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대가 그 길의 시작을 찾았을 때 그대의 혼의 별이 빛을 비출 것이다 빛 얘기를 좀 작고 하긴 해요 여러분이 도의 길을 찾았을 때는 그곳에서 계속 속삭인다고 했죠 제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빛 안거리고 물질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무력으로 쪼개어서 계속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물질력부터 무질력까지 다 이치부터 물질까지 다 포함된 말 이게 그 말이에요 이런 종종 표현 그 희미한 불빛을 보고 가라 그 소리가 그런데 그 빛빛거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바로 그 빛에 의해서 그대는 그 빛이 얼마나 거대한 암흑 속에서 타르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이 얘기가 없었으면 별로였을 거예요 빛빛거리는데 빛빛거리는데 그 빛이 어디서 나온다? 거대한 암흑 속에서 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포인트가 여러분의 깨달음의 거의 정수예요 이게 일단 우주적 깨달음에서는 빛빛거리면 어떡해요 그림자, 암흑, 어둠은 자꾸 버리려고만 하죠 아니에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야지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어둠 속에 빛이 더 밝다 또한 뭐예요 어둠 자체는 여러분들의 근저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탄생할 수밖에 없고 그 빛은 여러분 자리였고 어둠 속에 있었던 무의 자리가 그런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대는 그 빛이 얼마나 거대한 암흑 속에서 타르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현지우현이 그 말이에요 현지우현 도덕경을 볼 때 더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서 안달이고 더 한자를 많이 알아야 속이 풀리고 모든 장을 끝까지 다 설명해 내야지 이치에 닿아 있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뭘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그거 중독 빛을 봤다고 하면 도덕경의 강력한 이치는 1장에 그냥 다 들어있고 끝났다 그랬죠 왜 천부경의 이치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덕경 1장에서 여러분 이것만 인지하면 현지우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1장 설명해 드렸잖아요 천부경하고 빛띄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강력한 이치예요 그게 강력한 이치 그 빛이 얼마나 거대한 암흑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지 처음부터 그 빛이 그렇게 나왔는지를 내가 인식할 때 그때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주제자로서의 여러분을 인지하게 되는 것 만난 것 알아채는 것 숭고한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그대의 정신 가슴 두뇌 모두가 흐릿하고 어두울 것이다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이렇죠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공포에 떨지 마라 이런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지막 문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공포와 외로운 고독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거 용기야 용기 웬만한 용기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런 표현 제가 썼잖아요 이 책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 책에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고 있으면 그게 언저리 해도 못 갈 뿐더러 깨닫고 말테야 하면 이 문턱도 아니에요 이 아래 아래 아래에 있는 문턱 이 문턱 지나서 깨닫고 와야지 진짜 문턱이 있어요 해탈의 문턱이 여기라고 할까요 열반의 문턱이 여기라고 할까요 부처가 여기 있다고요 부처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진짜 문은 여기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공포에 떨지 마라 절대로 공포에 떨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의 눈을 그 작은 빛에 고정하라 스스로 있었던 여러분을 그 현연한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라 그러면 그 빛은 커질 것이다 누구도 어쩌지 못하게 커질 것이다 어둠 자체가 빛으로서 빛 자체가 어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지할 때는 공포가 상쇄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100% 다 거기서 미끄러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똥막대기 서원이 큰 거예요 똥막대기 서원 아 난 진창으로 다시 갈 것 그래 뻔해 그래 그러면 용기 내야지 차라리 이런 마인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아 그래 이런 마인드 두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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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알 수 있다 지금 깨달음을 공부하면서 벗어나고야 말태야 말태야 하고 계신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대 속에 있는 어둠을 통해서 깊은 우울함 속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력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라 동무분들의 역할 그대로 써놨죠 그대로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무분들 그들로부터 뒷걸음치지 말고 이 세상의 무거운 카르마를 조금이나마 들어올리려고 노력하라 뒷걸음치기 때문에 소통에 힘이 없는 거고 내가 그 카르마를 대신 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유 공명 공진 못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음 아프지만 쓴소리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뒷걸음치지 말고 당당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꼴을 어떻게 봐요 도대체 못 본다 동무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어둠의 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막고 있는 몇 안 되는 강한 분들에게 그대의 도움을 주어라 여기서는 어둠의 힘이 꽉 누르고 있는 차라리 물질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아요 물질력에 꽉 눌려있는 동무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도움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기쁨의 동반자 상태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 동반자라고 나와 있죠 동반자 동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반가울 수밖에 없죠 거의 제가 평소에 말하던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상태는 진실로 무시무시하게 힘든 수고와 말할 수 없이 깊은 슬픔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너무나 장엄하면 하염없이 커가는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이 포인트도 여러분 동무분들이 동무분들을 진정한 동무분들을 발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무분들의 안타까움을 뼈자리게 느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있고 또한 장엄하고 한없이 큰 기쁨이 있어요 동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종종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동무 여러분들을 찾아나서면서 발견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온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딱 그 마음이에요 무시무시하게 힘든 수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험난할 거라고 했죠 어떤 분들한테는 험난한 길이라고 했어요 엄청 슬프기도 하고 그 안타까움을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 착한 노예를 양성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이뻘머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물질력 안에서 평화평화 거리고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장엄하며 그 커가는 기쁨을 또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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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